1부에서 계속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보험, 하나님의 제자들 모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장 중에서도 현장이고요. 요즘 교통사고나 옛날에는 이래저리 복잡한 거 보면 보험회사부터 먼저 연락을 하게 되죠. 또 병원과도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따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보험 제도로 다 움직이는 거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모임 조그만 해도 보험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작은 무슨 단체, 며칠 움직이는 데도 보험 다 들고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큰 회사라든지 큰 병원 이런 데서 다 보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은약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제자들이다 합니다.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중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믿는 신자들을 만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제일 좋게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보험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진짜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현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많은 것도 전부 현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현장에 있다고 보면 돼요.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별로 모르고 드는 사람도 많고요. 하기 싫으면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요. 또 보험을 받으면 이렇게 뭐 이익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고요. 오후을 받을 수 있는 공금을 받으면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보험을 놓고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할 그게 실상은 안 되거든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을 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해준 게 아니고 못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설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뭐 보험 이렇게 할 때 내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막 회사에 사람 많이 모집하고 막 훈련시키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요즘 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걸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요 다른 사람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이 막 근육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밭은 우리나라는 좀 발전 덜 되기에는 거의 90% 이상 밭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불신자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다른 걸로 치유하면 싸입이 됩니다. 말섬으로 치유 운동을 해라. 여러분이 다른 걸로 치유하면 약장사되요. 그러니까 말섬으로 치유를 해라. 그게 여러분이 가진 힘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대상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해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보험을 예사롭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가치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현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험인들도 이 3번은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험을 잘한 나라는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많이 들게 만드는 전문인들도 이걸 잘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공부들이 된 만큼 많이 역사에 나게 흐르나 여러분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진 아주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왜 보험을 하는가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제목이 뭐냐 하는 이 인생 스토리가 확실하게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그런 기회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모든 보험인들은 현장 중의 현장 선교사다. 어떤 사람은 각각 지 수준대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는 보험하고 없는 사람 보는 보험하고도 다르겠죠. 저는 좀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이거는 현장 중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을 반드시 가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지금 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일로 재난당하고 영적 문제 오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로 이걸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보험금 받고 주고 하는 물질 이 부분이죠. 각종 재난, 화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병이 들거나 사과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확실하게 좀 할 필요 있다. 한 15년 전 좀 됐겠는데요. 제가 서울에 좀 많이 시작할 때인데 택시를 탔어요. 처음으로 내가 짐을 걸고 나왔는데 이분이 팍 뛰어내려간 내 짐 딱 받아가지고 뒤에 싣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많은 택시 운전수이지만 그렇게 뭐 짐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자기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마치 반가운 사람 만난다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실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차 타고 가는데 내가 보고 명암을 딱 푸는 거예요. 나는 택시 운전수가 명암증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 당당하게 뭐 뭐 하는 자는 자기는 무슨 선교사 이런 비슷한 글자 써가면 쭉 성경구절을 넣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나 이 사람이 확실하고 당당하게 하는데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수준 낮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하면서 또 내릴 때도 빨리 내가 짐 딱 내려주고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남은 돈 내가 잔 돈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차량에 대해서 연락 주시면 자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많은 택시 운전사를 내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아 택시 운전이 굉장히 좋은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은약을 가지고 움직이면 제일 좋은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주인이 바뀐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여러분들이 경제 거래를 하면서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록된 치유 현장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도 된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참 만나가지고 일대일로 현장전도 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 하니까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 진짜 힘을 얻고 있으면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복잡한 회사 안에서 내가 보금전할 수가 없어요. 또 전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정말 답을 갖고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게 어떠면 진자전도 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으면 분명히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다가와요.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호떡 장소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책 있잖아요. 책 외판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아 사람 나름 이구나 하시네요. 저는 직접 간증 들었는데요. 하루 일 일 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일 노동 그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대구에서 직접 우리 대구 목사님도 들었잖아요. 짜장면 팔아가 성공하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 간증 했는데 한 수 명 학생 장학생 금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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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면 팔아 가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돈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식탁 한 개 밖에 없대요. 식탁 한 개 의자 4개 놓고 하는데 손님 4명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거 팔아가지고 학생 20명 공부 시키래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걸 하게 된다 하니까 자기가 너무 학교를 못 하니 자기가 무식해서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대요. 그래 자기 같은 인간이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짜장면 팔아서도 성공할 수 있구나. 영적인 힘만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그때 목사님들 다 짜장면 해줬거든요. 진짜 짜장면 맛 없어요. 이렇게 그때 내가 또 하나 느꼈습니다. 짜장면 맛있다고 잘되는 건 아니다. 누가 하느냐 가 중요하다. 굉장히 참 보호 많은 여러분들 들면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다면 제일 큰 밭이 될 겁니다. 많은 사고 당한 사람들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재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도우는 겁니다. 보험하시는 모든 분들 영적 힘 얻으시라. 이 영적인 힘은 무궁무진한 힘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게 개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 이라고 하면요. 영적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번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지금 각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건축을 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은행에서 빌리고 은행에다가 유익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부 은행에다가 은행을 은행을 다 받습니다. 사실은 큰 돈은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전부 은행 거래를 저는 지금 보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지금 던지는 겁니다. 정말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치할 수 없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이 교회 건축 부분은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겁니다. I'm not really sure or even care much about the construction of other kinds of buildings. But when it comes to church construction, is there something that we can do? Let's pray about it. 아까 우리 김경혜 장로님과 건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격대교육에서 우리 은퇴한 분도 훈련센터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제 큰 교단에서는 응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역사가 길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가 긴 교단에서는 다 있어요. 언급이 뭔가 아닐까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합동쪽 그것도 있어요. 큰 교단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없으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또 이것마저도 또 은행이 또 다 해야 되느냐, 그럼 보험은 이런 거 할 수 없냐 하는 질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하고 있대요. 이거는 조금 RUTC하고 연결해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조금 이제는 힘이 없는 사람도 RUTC 적금을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돌려서 내가 은퇴했을 때 또 내가 소천했을 때는 후대에게 남긴다. 이런 것은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조그만한 교회들은 큰 돈을 들게 짓지 않는데요. 굳이 이걸 은행에서 어떤 보험적금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런데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들은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좀 이렇게 털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교인들,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하게 되면 귀찮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고 정말 진짜로 교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예원교회나 이마인원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하는데 진짜 작은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몇 천 명의 재직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몇 명의 재직들이 있는 데서는 참 어려워요. 이런 쪽으로까지 답이 날 수 있도록 보험인들이 영적 힘을 얻으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보험하는 전문인들 많이 있습니다. 더 크게 말하면 바깥에는 보험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시대는 보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힘을 얻는 현장 선교사 될 수 있다. 오늘부터 그 언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가장 현장 선교사인 모든 보험인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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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